원팬 두부 짜그리 원팬이라 조리도 쉽고 이거 밥도둑이랍니다 얼렸다 자연해동시킨 두부입니다 마트에서 세일할 때 한개 더 사놓고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얼려놓은거에요 두부를 얼리면 영양가가 더 올라간다죠 식감도 쫄깃해지지만 수분이 빠져나온 구멍이 있어 간도 잘 된답니다 두부를 두 손으로 꼭 짜주세요 작은 깍두기 크기로 잘라줍니다 생두부는 부드러운 맛이 있지만 얼린 두부는 약간의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랍니다 두부는 300g짜리 한모입니다 양파 반개 175g을 잘게 다져줍니다 손조심하세요 대파 흰두부 25g을 쫑쫑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한개도 쫑쫑 잘라 준비해주세요 설탕 반스푼 진간장 한스푼 맛술 한스푼 참기름 한스푼 다진 마늘 한스푼 후추 한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맛있어질거에요 돼지고기 다진육 250g과 양념을 섞어 간이 베개 잠시 놔둡니다 양념볼에 짜그리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두스푼 국간장 한스푼 맛술 두스푼 간마늘 한스푼 새우젓 한스푼 고추장 두스푼을 잘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을 한 돼지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가 노릇하게 익으면 양파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물 400ml를 넣고 쌀뜨물 대신 쌀가루 깎아서 한스푼을 넣어줍니다 잘라놓은 두부도 넣어주시고요 양념장도 넣어서 양념장을 풀어주면서 한속큼 끓여줍니다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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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기 전 대파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맛을 볼게요 두부에 간이 쏙 빼서 참 맛있네요 밥에 비벼 먹으면 밥 한공기 뚝딱 익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맵을 Afric중 물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р 손